음악 앞에서 드렸던 설명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셨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 자격의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항목을 보시면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이라고 별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나와 있죠.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해야 하고 또 사업 개시에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입주 적격 업체가 입주 적격 업체에 해당될 경우에 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단순하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을 하시려는 분이 그냥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공장 설립에 완료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가장 첫 번째 나온 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산업단지 안에서는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밖에서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겠죠. 이 법률에서 하나 캐치를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지식산업센터를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내가 입주 적격 업체로서 직접 자가로 소유하면서 혹은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하면서 내가 직접 소유를 하려는 그런 관점 기업체 대표로서의 관점으로 지산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을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순수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 지산을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은 이 법률의 취지상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들이 좀 손쉽게 비교적 좀 세제상의 혜택까지 보면서 편리하게 사무공간 업무공간을 취득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투자 목적보다는 그러한 주택으로 치면 일종의 실거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 목적에 더 어울리는 상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열려 있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투자를 통해서 적지 않은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신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습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에 주로 투자를 하셔야만 할 텐데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안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라면 당연히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산업인프라가 잘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입주업체들의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단지 바깥에 지어질 경우에는 어떤 그런 기업체들의 수요를 먼저 생각하고 지어진다 라기보다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업무 시설 용지 지원 시설 용지 들이 별도로 구액이 책정이 되죠. 그 땅이 있으니 거기에 짓게 되는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이러한 용도로 땅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분양이 되는 토지가 있으니 수요는 별로 앞서서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활용을 하려는 개발자의 필요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최근 꽤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그런 과정에서 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그 신도시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이들 투자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두 가지 관점과 또 그 구조를 좀 크게 대비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나는 개인 투자자라면 어떤 부분을 더 주의깊게 보고 또 유의하면서 조심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좋은 투자의 기회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강의에서 계속해서 한번 주의깊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법률을 통해서 지산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상품인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서 바보 취급 당하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법률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 그런 지산 투자에 있어서 세무적인 중요한 부분들 체크해서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